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천시청 소속 마이너스 49kg급 태권도 국가대표 강보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천시청 소속 마이너스 46kg급 태권도 국가대표 강미르입니다. 이번 질문 태권도를 배우게 된 계기는 가족의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족들의 태권도 단수를 알 수 있을까요? 네. 일단 저희 가족 모두 태권도를 하고 있고요. 아빠는 현재 8단이고 그리고 엄마는 4단이시고 지금 현재 성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계시고요. 저랑 미르랑 밑에 남동생 두 명이 더 있는데 저희 4남매는 모두 4단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품세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승단을 딸 기회가 있으면 계속 꾸준히 따고 싶어요. 택견이 태권도 선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랑 도움이 되었으면 어떤 점에 도움이 되었는지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. 노라부터 먼저 해볼게요. 어렸을 때 택견을 배운 덕분에 조금 더 다양한 발차기를 좀 더 부드럽게 구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택견은 경기 규칙 자체가 넘어지면 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나 균형감각 그리고 몸싸움 같은 경우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택견에서는 넘어지거나 얼굴을 맞으면 지기 때문에 얼굴을 잘 피하고 막는 훈련과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심 균형감각 훈련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택견 보면서 옛날에 택견했던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하고 기억이 좀 나요? 저희가 택견했던가요? 택견했을 때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이 좀 나요? 네, 택견했을 때는 다 기억나는데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택견 시범 보였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근데 긴장은 되는데 보이고 나면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. 박수랑 이런 거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그럼 미드 선수는 다시 택견 시범 보이려면 보일 수 있어요? 네, 다시 연습 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? 지금 바로? 바로는 못할 것 같아요. 대학이 아닌 실업팀을 택한 이유? 일단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제 꿈이 일단은 올림픽을 가고 싶은 게 제 꿈이기 때문에 실업팀에 오면 운동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업팀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동시에 돈도 벌 수 있어서 실업팀으로 더 확고하게 온 것 같아요. 저는 언니랑 아빠가 먼저 영천시청에 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오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돈을 벌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선택 잘한 것 같아요. 일단 국가대표인데 국가대표로서의 자격과 어려운 거잖아요. 마음가짐이 어떤 건지 말이죠. 일단 국가대표의 자격은 제 생각에는 올바른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인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국가대표를 딱 단 순간 그리고 제 가슴에 태극마크가 달리는 순간 일단 내국심이 엄청 생기거든요. 그래서 큰 선수일수록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제 생각도 언니랑 똑같이 올바른 행동과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신경 쓰면서 노력 좋은 선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인사를 자랑하는 이유가 뭔가요? 아빠한테 어렸을 때부터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예의계절 그런 것부터 배워가지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인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경기장은? 일단 상대 선수 상대 코치님을 비롯해서 심판분들이랑 경기부 쪽 앉아계시는 분들이랑 기자님들 보이면 그때 그렇게 인사를 다 제 경기에 집중해 주시는 그런 전부 모든 분들께 하는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왜 난 안 해줬어요?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앞으로 자주 해주면 돼요. 네. 강림한 듯 내 동생으로 태어난 강림한 듯 내 동생으로 태어난 미르 항상 앞으로도 르 으뜸인 존재 준비했죠? 네. 네이버에 찾아봤어요. 그럼 이 뜻이 뭐예요? 어떤 거요? 어떤 뜻을 전하고 싶었던 건가요? 미르랑 일단 미르랑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운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 그리고 행복할 때 다 옆에 있어줘서 미르가 없었으면 저도 이 자리 없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느낌으로 삼행시를 준비했어요. 아 그럼 오늘 미르 선수가 준비한 삼행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? 강 강한 보 보라언니 라 나에겐 없어선 안 될 존재 준비했죠. 똑같이. 네. 이걸 왜 이렇게 말했는지 말해줄래요? 저도 보라언니 없었으면 국가대표 강미르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제일 소중하고 특별했던 존재라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보면 한편으로 되게 훌륭한 좋은 파트너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? 네. 체급도 잘 맞고 어릴 때부터 그냥 둘이서 운동하기도 해서 잘 맞고 네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다른 이유는 없어. 그러면 연습시합할 때 스파링할 때 정말 둘이 찐자매가 아니라 그냥 선수대 선수로 보는 거예요? 아니면 가끔 열받아서 정말 언니 이런 거 제 긴장 떼고 때릴 때도 있어요? 제가 다른 선수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언니한테는 얼굴한테 맞으면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. 다른 선수한테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세게 하면 언니 더 세게 해가지고 제가 항상 더 맞아요. 아니야. 나 그래도 요새는 나 요새는 안 했거든요. 어릴 때 많이 그랬지. 미르랑 같이 할 때? 결의할 때? 이제 어릴 때는 미르가 저한테 한 대 맞고 저 세게 때리면 저도 아프거든요. 아파가지고 기분 아파서 더 세게 때렸는데 이제 조금 커서는 세게 아니 얼굴 한 대 때리고 얘가 세게 때리면 그래도 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세게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참아서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네. 네. 안 그럴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욱하거든요. 좋아하는 명언이나 말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.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을 저는 제일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저희한테 자주 해주셨던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즐기는 사람이 제일 위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즐기는 게 조금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은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.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. 이 말이랑 그리고 와신상담 이렇게 이 두 가지인데요.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말은 일단 제 자신을 다스려야 모든 게 된다는 거에 저는 엄청나게 동의를 하고요. 아무리 제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제 멘탈이나 제가 저만 잘 다스리고 있으면 몸이 아예 아주 좋았을 때보다 경기력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목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든 운동이라도 독하게 이겨내자 라는 말로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저는 체력이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체력을 더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있고 체중 조절을 하면 체력이 당연히 떨어지기도 하니까 체중 조절을 하면서도 모든 훈련을 다 소화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저는 영천시청의 감독님이랑 코치님들께서 체력적인 부분이랑 전술적인 부분 이 두 가지 다를 체계적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시합이 다가오면 실전처럼 전자호구랑 다 세팅하고 시합처럼 경기를 진행하고 하니까 이제 또 한 판만 하는 게 아니라 몇 판씩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체력이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즐겨 먹는 보양식이 뭐예요? 보양식? 딱히 없는데 그냥 다 잘 먹는데 다 많이 먹어요. 고기 생선? 고기 고기가 더 좋아요. 돼지, 소? 그건 그때그때 다른데 미를도 보양식이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? 저도 고기 엄청 좋아해가지고 고기 엄청 좋아해요? 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잘 먹어요? 비슷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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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생각에는 언니가 좀 더 잘 먹는 것 같아요. 언니가 더 잘 먹는 걸로? 인정해요. 올해 목표가 무엇인지 보라부터 말해줘요. 제 올해 목표는 일단 아시안게임이랑 아시아선수권 선발전에서 또 한 번 국가대표를 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세계선수권 국가대표를 달아놨는데 거기에 나가서 미를랑 같이 동반으로 금메달 따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저는 그냥 올해 있는 대회 제가 뛰는 대회마다 제가 다 1등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앞으로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피콘도 화이팅!